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고 이해가 되신 분들은 삶의 방식이 무조건 조금은 바뀝니다 진짜 조금 바뀌어요 크게 바뀌진 않아요 근데 그 조금 바뀐 게 정말 많은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바꿀 겁니다 이거는 엄청 놀라운 일이에요 제목이 나와버렸네요 놀라움의 힘 이건 진짜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진짜 내용 너무 좋거든요 꼭 끝까지 보세요 우리가 전혀 몰랐던 뇌의 작동 방식 이거를 알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심지어 여기 책에도 나오거든요 대부분은 몰라요 이 뇌의 작동 방식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우연히 인생을 결정하게 냅두죠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많은데 진짜 오늘 놀라운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움의 힘은 이 말이 딱이에요 이런 책들이 여러분 이 시대의 인문학이에요 그냥 찐 인문학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런 거를 정말로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게 인문학이거든요 과거에 써진 책 고전들만 보는 게 여러분 인문학이 아니에요 절대 이 놀라움의 힘은 이 마이클 루셀 박사님이 진짜 이 더 파워 오브 서프라이즈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생을 정말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갈아 넣으셨어요 진짜 뒤에 보면은 자기가 뭘 공부했는지도 제가 한쪽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어마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지금 씽큐 이번 기수의 책이라서 딱 이 시기에 읽고 계실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 회사의 힘이거든요 상상스퀘어의 힘이죠 여러분이랑 저랑 또 랜선으로 독서 모임을 같이 하는 거예요 뭐 씽큐 안 하시는 분들도 저희랑 이제 같이 독서 모임 하시면서 읽으면은 어때요?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는 부분을 왜냐면은 책이라는 걸 이렇게 읽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도 많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이 댓글 써주시면은 제가 놓쳤던 거 찾을 때 너무 행복해요 이거 제가 피처셀프 특강 때 보여드리고 예를 들면 충희 팀장님이랑 영상 같이 찍을 때 제가 충희 팀장님이 잡은 거를 저는 놓쳤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너무 행복해요 이게 진짜 찐 독서 모임이지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즐겁게 봤던 부분들 아 여러분도 인상 깊게 봤던 부분들은 저도 이제 같이 그렇게 봤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맞지 저거지 이러면서 확신을 갖는 거죠 아 너무 재밌어 지금 막 소름 돋았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놀라움의 힘 여러분 이거는 전형적으로 구조가 잘 써진 책이에요 여러분들도 책 좀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우리 루셀 박사님 마이클 루셀 박사님이죠 정말로 책 잘 쓰시는구나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이제 놀라움이 주제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놀라움에 대해서 놀라움을 어떻게 작동하는가 놀라움을 도구로 이용하는 법 유익한 믿음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 전에 근간을 배워요 거의 뇌과학이에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게 예술이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편향은 또 무엇인가 무엇이 믿음을 통제하는가 그러면서 그거를 깨야 이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건데 그게 이제 놀라움이다 그래서 놀라움을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작동하는 법을 알았으니까 놀라움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예술이에요 진짜 책을 잘 쓰세요 정말 재미있게 읽었고 제가 이제 쭉 설명해드리면은 여기 추천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 되게 도움이 되는 추천사 갖고 와봤는데 이제 마이클 루셀이죠 이 책의 저자는 뇌가 어떻게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바꿔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도와주는지에 관해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게 딱 맞아요 아주 실용적이면서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학습하고 믿음을 구축하고 기억을 바꾼 다음 이를 자동 조종장치 삼아 인생을 살아간다 이게 되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움으로 우리가 뭘 바꾸는 거냐면은 결국에는 자동 조종장치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믿음이 편향으로 바뀌면 창의적이고 생산적이며 행복한 삶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기도 한다잖아요 편향으로 바뀌면 무조건 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편향이 따지고 보면은 되게 부정적인 말인데 사실 긍정적인 편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편향을 얘기할 때 되게 부정적인 부분을 보거든요 근데 좋은 편향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자동 조종장치인 거예요 왜? 그거에 맞춰서 계속 그러니까 뇌가 어떤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그냥 오토매틱하게 생각을 할 거니까 이러한 신경학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싶다면은 놀라움을 추구하라 놀라움의 순간에 제한적인 믿음과 편향을 새로운 발견과 기쁨으로 바꿀 저루의 기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아 이분 책 제대로 읽으셨네 저자는 유쾌한 스토리텔링으로 놀라움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파괴적인 영향력을 피하고 새로운 경험으로 더 나은 새로운 경험으로 더 나은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참신한 방법을 제시한다 내면의 변화에 관한 신경과학을 다룬 희귀하면서도 누구나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여러분 이 책은 진짜 뇌각이 한 50% 이 책이 한 430쪽 정도 되거든요 제가 세보니까 한 70쪽 정도 접었더라고요 정말 많이 접었어요 왜냐하면 리마커브라는 에피소드가 너무 많고 이 책을 읽으면 특히 자식이 있잖아요 저는 많은 분들이 자녀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분들은 자녀뿐만 아니에요 배우자 다 똑같아요 친구 그냥 이렇게 약한 잔소리를 끊임없이 한다는 게 정말 쌀떡이 없는 짓이구나 내가 그래서 자녀 배우자를 바꾸고 싶다면 이게 100%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이 확률을 10배 100배 높이고 싶다면 바뀌는 건 사실 거의 0%거든요 0.1%이기 때문에 여기는 100배도 돼요 10%까지 올리고 싶다면 진짜 놀라움의 힘을 활용해야 돼요 서프라이즈가 돼야 돼요 서프라이즈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놀라움은 신경학적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 뇌가 참신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신경학적 폭풍은 우리 안에 편향을 만들어낸다 자아감각은 의식적 각성의 중심이자 우리가 자신에게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의 저장소다 놀라움을 처리하는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놀라움은 직장을 잃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을 덜 파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신훈련을 하면 전 세계가 공황에 빠진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도 정신건강을 지키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핵심인데 만약 당신이 교육자라면 이게 교육자일 이거는 이분이 책을 조금 너무 스컵을 좁혀서 쓰신 거예요 여기는 리더라는 말이 딱 맞고요 누구나 다 먹혀 이거는요 놀라움의 힘을 전술적으로 활용해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가령 피드백을 줄 때 놀라움의 힘을 활용할 수 있다 칭찬은 사람을 성장시킨다 친절과 공감은 우리 모두를 인간 대 인간으로 연결해준다 이 책은 놀라움이 어떻게 인간의 정신을 고향하고 깊은 절망에서 희망을 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 차있다 진짜 팩트 정말 실제 사례도 많아요 진짜 실제 사례가 많아요 오늘도 짧게라도 나와요 진짜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믿음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진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친절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믿음의 변화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 체계죠 믿음의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요 잽싹 이렇게 눈 깜짝할쌍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치 비밀리에 일어나는 것처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사수다 내가 믿음을 바꿨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바뀐 거예요 변화는 당신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이거 읽고 제가 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변화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고 멈추거나 무시하거나 되돌릴 수가 없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변화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고 멈추거나 무시하거나 되돌릴 수가 없다 믿음은 당신이 놀라는 바로 그 순간에 선택이나 개입 없이 모습을 드러낸다 세상은 기회와 위험으로 가득하다 우리는 안전하고 예측이 가능한 장소에서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주변 환경을 살핀다 모든 사람이 그렇겠죠 놀라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학습하는 능력 덕분에 인간은 생존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인식을 잘 못해서 그렇지 매일 크고 작은 놀라운 일들이 주변에 있어요 강도가 다를 뿐이죠 놀라운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며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인간의 즉각적인 학습 능력 덕분에 그 영향력을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놀라움은 신경학적 오류다 세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던 방식이 갑자기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게 뭐예요? 뇌가 갖고 있던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여러분 매 순간 예측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뇌가 편안해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예측을 자동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게 자동 조정 장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정보를 너무 많이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피로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측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계속 읽어볼게요 놀라움은 그래서 신경학적 오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던 방식이 갑자기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진화 과정에서 놀라움은 종종 엄청난 기회나 위험과 맞닿아 있었다 예상치 못한 기회나 위험이 닥칠 때 멈춰서서 조심해! 지금 나는 안전한가? 이건 기회인가? 하고 생각하느라 시간을 지체한 사람은 살아남지 못했다 생존 본능에 따라 인간은 놀라운 순간에 즉각 학습하도록 진화했다 그러니까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거를 읽고 나면은 뭐로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아 내가 이 믿음이라는 게 당연히 내가 뭔가 이렇게 다져가는 게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바뀌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믿음 예를 들면은 뭔가 더 나은 방향으로 자동 조종 장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거에 노출돼야 돼요 그러면서 아무거나 노출되면 나쁜 거에도 노출되겠죠? 그래서 좋은 독서 요즘엔 좋은 유튜브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행의 여러분 핵심 중에 하나가 놀라움을 갖는 거예요 놀라움 놀라움 여러분이 여행에 가셔서 얼마나 놀라움을 겪어봤나 그러면 여행 또 이런 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여행을 가서 뭔가 이렇게 봐서 놀라움을 느낀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사실 여행을 가서 제일 좋은 거는 거기 현지인을 만나보는 거예요 현지인 근데 굉장히 언어적 한계라는 게 있는데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유심칩 그거 바꿔서 하면 또 자동 번역으로 거의 불가능해서 약간 가는 정도는 되죠 영어 잘하면 여러분 좋은 거예요 영어 잘하면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영어를 잘 쓰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고 제가 여러분 이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 판교역에서 나와서 쭉 내려가서 저희 집 가려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외국인이 저한테 뭘 물어보는데 당연히 영어로 물어봐요 우리나라인데 당연히 영어로 물어봐요 참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제가 그 생각이 조금 조금씩 났어요 뭐냐면은 참 신기하다 외국인인데 왜 한국에서 영어로 물어볼까?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예를 들면 제가 뭐 태국을 갔어요 뭐 물어볼 때 제가 태국말로 안 물어봐요 영어로 물어봐요 영어의 여러분 힘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시던 간에 훨씬 셉니다 그냥 10배 100배 세다고 보시면 돼요 영어는 그래서 그러니까 대화를 나눠보고 그 다음에 여행을 가도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여행을 가면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읽고 싶은 책 쭉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게 어떤 뭔가 색다름을 느낄 수도 있지만 나를 채우는 여행도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한번 채우고 나면은 내가 변화가 일어날 거거든요 그게 충분히 놀라운 내용이다 그러니까 좋다는 건 뭐야 이게 너무 내용이 좋아 그럼 여러분 놀라움이 따라오겠죠? 그럼 이제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영상 옛날에 많이 못 찍었어요 주 100시간은 기본이다 어? 거기서 놀라워요 이제 그럼 두 가지로 갈리는 거야 어? 이 사람 미친 소리하네? 나는 안돼 나는 100시간 할 생각 없어 그러니까 애초에 보질 않아요 욕을 해요 보지 않고 욕을 해요 근데 다른 방향이 있어요 아 100시간까지는 아니어도 잠은 일단 잘 자야 되고 아 잠 잘 자는 거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회사일 40시간 했으면 먹고사니즘 40시간 했으면은 60시간은 나한테 쏟아 부어야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보통 1년을 할 거를 2년에 할 거를 1년에 끝낼 수가 있고 보통 사람은 1년 동안 요만큼을 할 거를 나는 2년치를 할 수 있겠구나 정량적으로 그런 거지 여러분 사람들은 집중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 80시간 이렇게 되게 몰입해서 살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 거의 남들 3년 치료 해낼 수가 있어요 그게 누적이 되죠? 그러면은 막 그렇게 5년 살죠? 이런 얘기 듣고 인생이 깜짝 놀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5년 살죠? 그러면은 거의 새로 태어나는 수준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새로 태어나는 수준으로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내용 벌써 여러분 진짜 좋죠? 제가 여기 뭐 읽다가 막 100억 써놨어요 막 신나갖고 이 책에서 다루는 놀라움이란 요소와 전략적 이용법은 이용법은 대부분이 처음 보는 새로운 내용일 것이다 새롭다는 것은 처음부터 기초를 쌓아야 한다는 뜻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꼼꼼히 정독하다 보면 그 보상은 엄청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아 보상이 엄청날 것이야 100억 쓴 것 같아요 정체성이 형성되는 순간을 알게 되면 부모, 교사, 감독, 치료사, 친구로서 누군가의 삶의 결정적인 변화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태까지 주창하는 리더 우리 모두는 리더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리더가 되면 여러분 경제적으로 뭐요? 돈 벌 가능성도 진짜 스케일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좋은 리더가 되죠? 10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 노려만으로는 10배 된다는 건 사실 운이에요 그런 사람은 극히 뒤물어요 근데 리더가 되죠? 그럼 다른 스케일로 넘어갈 확률은 확실히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리더가 갖고 있어야 될 무기가 뭐냐? 바로 이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크... 이거 대한민국 리더 이거 다 읽어야 돼 이거... 아 이거 진짜... 아 이게 대박인데 이거? 지금? 대한민국 리더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대국민 필독서예요 대박인데 이거 진짜? 아 이게 여러분이랑 저랑 독서 모임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갑자기 더 대박인데 생각보다 대한민국 리더가 이 스킬을 알고 있어 이거 난리 날 텐데 이거 제가 쭉 읽어드릴 거거든요? 난리 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여기 가렸네 잠깐 이거 좀 내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깜짝 선물을 주거나 갑자기 등장하거나 기쁜 소식이 날릴 때 놀라움을 이용한다 그래서 놀라움을 잘 안다고 착각하곤 한다 근데 택도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일상적 이해는 빙산의 일각뿐이다 놀라움은 정체성이 형성되는 순간을 만들고 발전적 사고 방식을 촉발하는 강력한 도구다 이 책은 당신이 놓치고 있는 놀라움의 특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사소한 특성이 어떻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소름 돋는데 저 이거 준비할 때 그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읽어야 돼 이거는 이 책을 읽다 보면 사소한 특성이 어떻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 알게 될 것이다 이 부분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제가 볼 때 지금 천명 중에 10명은 아시고 계실 거예요 이 책이 뭐랑 연결돼요? 그래서 요번 싱큐화가 초대박이었어요 앞으로 계속 대박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책의 권수가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는 책의 권수가 많아지면서 옛날에는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책도 말도 안 되게 어렵고 전문적인 책도 싱큐화에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런 건 다 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이 책 간의 연결 이런 걸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싱큐베이션은 대박 날 거예요 자 이게 뭐랑 여러분 연결돼요? 인간관계로 놀라움의 힘을 이용했던 게 너무 많아요 거기에 인간관계로 너무 좋아 그쵸? 아 여기 인간관계로는 뒤에 책 넣어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준비하면서 거기까지 생각이 안 닿았는데 여러분들이랑 지금 몰입해서 독서 모입하니까 생각이 거기까지 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읽어볼까요? 사람들에게 살면서 겪은 놀라운 일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면 자아 개념이 바뀔 만큼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는 놀랍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 뇌가 다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놀라움은 개인적 변화의 계기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 관한 생각을 바꾼 사건 내가 이것 때문에 바뀌었다고 믿는 거고 내가 바꾼 거라고 믿는데 그러면 정체성이 형성될 순간을 이야기해달라고 말하면 어떻다?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놀라움의 최초 자극을 표현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가 있다 정체성이 형성된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순간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인생을 바꾼 순간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교수님이 이 박사님이 진짜 똑똑한 사람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질문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긴 쉽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보통은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거 이게 신나한 거야 안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분이 없었어 이 책에 그래서 막 이제 연구를 하고 싶은 거 놀라운 거 좀 얘기해줘 놀라운 거 좀 얘기해줘 못한다니까요 그걸 몰라서 그러면은 너 인생이 어떤 사건 때문에 너가 인생이 바뀌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 그래 내가 이 책을 만나서 깜짝 놀랐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책이 대박이었지 깜짝 놀랐지 그거 안 말했지만 그 얘기 들어가니까 여러분 우리 독서 모임 수준 진짜 높지 않나요? 이 정도 잘 없을 텐데 이 정도 잘 없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의 독서 모임을 할 수 있어서 제 인생이 그냥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넘어가면은 칼리 사이먼의 일화를 살펴보자 사이먼은 10대의 아카데미상을 받은 작곡가이자 가수이다 미쳤네 지금 그냥 슥 그러니까 여러분 슥 읽다 보면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카데미상만 봤었지 10대라는 게 눈에 안 들어왔었어요 미쳤네 여러분 10대의 아카데미상만 사이먼은 말을 더듬어서 또래 사이에 조롱거리가 될까봐 늘 걱정이었고 남자친구인 닉에게 이 고민을 털어놨다 그러니까 닉이 씩 웃으면서 그냥 멋쟁이야 말더듬이가 매력적인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난 그게 귀여운데 이렇게 그 말에 사이먼이 식겁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 놀란 거예요 그 순간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사이먼은 말 더듬는 사람이 매력적이라는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때 느낀 놀라움은 사이먼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사이먼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놀라움이 무엇인지 비로소 이해가 된다 사이먼 박사님이 선생님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진짜 대단해요 실제 사례를 정말 많이 말해줘요 이거는 대한민국 교육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필독서보다 한 단계 더 필요한데 뭐라 그래야 되지 문신 도서? 이거 진짜 석호필처럼 다 문신으로 새기셔야 돼요 여기다가 진짜 손바닥에다 손등에다가 오늘도 놀라움의 힘을 활용하자 이렇게 문신으로 쓰셔야 돼요 이게 빅데이터 인문학에 나온 왜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지 이 책으로 그 이유가 명백하게 설명되는 거예요 예술이야 우리 고대표님 진짜 제가 칭찬과 존경한다고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어요 왜 이런 책 어떻게 잡아온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박사님이 그 10년 동안 동기부여 인지과학 인지 동기부여 신경과학 심리학 인공지능 설득 진화 학습된 뇌과학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여 연구하는데 몰두했다 또한 마법 광고 영화 예술 영학력 전반에 걸친 관행을 연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그 결과 즉각적인 학습과 갑작스러운 믿음 형성의 일반적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놀라움이라는 감정적 메커니즘이 믿음을 변화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총매의제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바꾸고 싶죠 주변 동료를 바꾸고 싶죠 배우자를 바꾸고 싶죠 여러분 자신을 바꾸고 싶죠 놀라움의 힘을 이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놀라움의 힘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내가 말을 자극적으로 본능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을 바꿔야 되잖아요 저는 불특정 다수한테 뭐 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영상을 한 번 본 분이 이 영상을 한 번 본 분이 놀라야 돼요 한 명이라도 놀라면 되는 거예요 전 입장에서는 그래서 대개 말도 자극적으로 하고 극적으로 표현하고 어떻게 맛깔나게 할까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읽고 제 자신이 이해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여러분 놀라움의 힘은 대국민 대리더 필독서 대교사 문신 문신서 이거 교사분들은 이거 제가 볼 때 의식 치러야 돼요 이 책 태워서 갈아 마셔야 돼요 제가 볼 때 대박인데 이거 생각하면서 할수록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상을 찍으면서 더 대박인 것 같아요 제가 10개나 준비해놨거든요 10개나 이거는 진짜 각 잡고 찍으면 30개까지도 찍을 수 있는데 다음 책들이 또 있기 때문에 스케줄상 제가 또 찍고 싶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10개만 딱 충분할 것 같아서 진짜 익기스만 뽑았거든요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이 특강만 보셔도 너무 좋을 거고요 저는 이 정도는 차분히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뒷부분에 쭉 진짜 실제 에피소드를 읽어드릴 건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무섭냐면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신 분들 다 없잖아요 영상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시청 지속이라는 게 여기 어떤 어머니와 자녀의 사례가 나와요 제가 그건 다 풀로 읽어드릴 거거든요 그건 그때 보세요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감동적이에요 눈물이 날 것 같이 감동적이에요 그건 제가 감동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제가 풀로 다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우리 진짜 우리 마이클 루셀 우리 박사님 우리 선생님 교수님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너무 이런 책 써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리더들 이거 갖고 있으면 이거 난리 날 것 같은데 진짜 여기 실 사례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들 깜짝 놀라게 진짜 꼭 읽어보시고 그거를 써먹어보시면 제가 볼 때 미니몸 다 1억은 갖고 가시는 거예요 진짜 제 말에 동감하실 거예요 진짜 진짜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걸 보신다면 훌륭한 리더들은 아 이 놀라움의 힘을 안 쓰는 사람들이었구나 외국 리더부터 싹 다 그래서 연출을 하는구나 극적으로 하 근데 뭐라고 나와요 인간관계론에 드라마타이즈 your 아이디어 나와요 제가 한국말로 뭐라고 써있는지 저는 원섭을 하도 많이 봐갖고 하 대박이네 감동받았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짜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항상 여러분을 이렇게 정말 제가 하인처럼 여러분을 받드는 사람이 되는 게 제 목표거든요 제 꿈이고 항상 여러분을 모시고 여러분 멱살 캐리부터 어부바 캐리부터 뭐 수레 캐리부터 1등석 캐리까지 뭐 할 수 있는 캐리는 제가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 기대하셔도 좋거든요 10개가 기가 막혀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용